다시 태어난 내 힘을 받아보아라! 가라! 과연 이것도 피해낼 수 있을까? 저건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군 폭풍보다 차가운 전사의 숨결이여!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라! 걸음핑! 진짜라 이거다! 대, 대마왕 대하! 대마왕 대하! 드디어 완전히 부활하였구나! 전화드리옵니다! 대마왕 대하! 어? 대, 대마왕? 대체 어떻게? 이놈의 육세 잘 빌렸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그 부담으로 너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지면에서 꿈틀 때는 방령들의 원한이여! 인간의 마음속 어둠을 일깨우! 밖으로 물들이오라! 마비망! 어? 뭐야, 이건? 내 이름은 타락마왕 어? 이 타락마왕, 대마왕 대하께 충성을 맹세합니다 하하하하하하! 좋다! 이제! 이 발밑에 세상을 무릎 꿇릴 듯! 솟아올라! 어둠의 힘이여! 어어하았압!!!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리쳐라! 왕의 지우니라! 저거는 악마의 꽃? 대마왕이 벌써 부활을 해버린 건가? 내가 너무 늦었구나 하지만 녀석들을 이대로 놔둘 순 없지 서둘러야겠군 그래, 내가 되었다 온 세상을 악으로 물들일 시간이다 그렇게는 안 될걸? 이 목소리는! 혼세마왕, 내 충직한 부하였던 네가 제 발로 걸어 들어왔구나 그래, 한때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던 때가 있었지 그러나, 난 다시 태어났고 과거의 실수를 청산하기 위해 왔다 건방진 녀석, 말조심하지 못해! 대마왕, 내 검을 받으라! 다시! 마계의 어둠 속으로 돌려보내주마! 한참! 이제는 타락마왕이다 대마왕님! 녀석은 제게 맡겨주십시오 대업을 위하여 서두르셔야 하지 않습니까? 혼세마 만만한 녀석이 아니다 당해낼 수 있겠느니? 물론입니다! 어서 처리하고 대마왕님을 쫓아가겠습니다! 알았다 널 믿어보도록 하지 무슨 꿍꿍이냐, 대마왕! 무슨 꿍꿍이냐, 대마왕! 비켜서라, 아차! 그럴 수는 없지, 혼세마왕! 널 그냥 풀 수는 없다! 질투마요, 타락마왕! 타락마왕! 다시 악마의 꽃의 속도를 올리도록 한다! 목적지는 어디로 정할까요, 대마왕님? 우리는 천개로 간다! 뭐? 천개로 간다고? 그래! 세상을 소나기에 넣으려면 가장 먼저 쳐야 할 것이지! 웃기지 마라! 내가 가만히 놔둘 줄 아느냐? 폰셋! 너에겐 그럴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질투마요, 타락마왕! 질투마요, 타락마왕!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대마왕님 음... 대마왕! 미안하지만 너와 놀아줄 시간이 없구나, 혼세! 천개가 내 손바닥에 넘어오는 동안 무력함에 절망하고 있거라! 하하하하하하하하 내 흰 녀석! 쯧! 흑! 날 쓰러뜨리기 전엔 아무데도 못 갔나, 혼세마왕! 흑, 흑, 아무래도 그런 것 같구나 이렇게 된 이상 너와의 한판 대결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군 하하하하하하 그래, 어디 한번 덤벼보시지, 혼세마왕! 마왕! 느려 터졌구나, 아차 그런 속도로는 날 잡지 못한다 입만 살아서는 큰 소리 지도만큼 대단하지도 않구나, 혼세마 왕! 그래, 단숨에 널 제압한다는 말은 취소하지 그러나 승부의 결과는 변함없다 넌 날 당해낼 수 없어! 여전히 자신만만하구나 하늘 아래 오직 너만이 가장 대단한 것처럼 말이야 난 오래전부터 그런 니녀석이 정말 싫었다, 천세태자! 천세태자? 네 녀석,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는 건가? 그렇다! 아주 오래전부터 네 녀석의 그늘에 가려져 살아야 했던 아차의 기억이 이 안에 있다! 너의 정신이 완전히 마귀마 마법에 참식당한 건 아니구나 그렇다면 어째서 대마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있는 거냐? 나 역시 마귀마 마법에 오랫동안 지배당해 왔었다 하지만 진정한 자신을 잃지 않는다면 벗어날 수 있어! 떠올려라 하차! 넌 악당이 아니야! 염라대왕의 아들이며 지옥의 군단장이었다! 입타물어라! 넌 알지 못하겠지, 천세태자! 아버지는 아들인 나보다 제자인 널 더욱 아끼셨다! 천세태자, 이제부턴 네가 천황보검의 주인이다! 왜 저런 안 됩니까, 아버지? 그게 무슨 말이냐, 아차 천황보검 말입니다! 네 녀석,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천세태자와 넌 다르다는 걸 왜 깨닫지 못하느냐? 아버지야말로 왜 아들인 절 인정하지 않고 천세태자만! 난 그걸 참을 수 없었어 단 한 번도 아버지에게 인정받지 못했다 바로 너 때문에! 허리석은 녀석! 염라대왕은 아들이 널 더욱 아꼈기 때문에 엄격했을 뿐이야! 아니, 넌 이해할 수 없어! 하지만 이제는 과거에 나약했던 내가 아니야 대마왕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네 꽁무니만 쫓아다녔던 굴욕적인 나나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넌 대마왕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다! 이용당해도 상관없다! 네 녀석을 박살내고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대지에 묻혀있는 괴력의 파편들아! 내 명을 받들어! 적을 산산조각 내라! 바위! 아아악! 역시 말로 설득되지는 않는 건가? 와라! 다시 태어난 내 힘을 받아 모아라! 과연 이것도 피해낼 수 있을까? 저건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군 폭풍보다 차가운 전사의 숨결이요! 적의 심장을 얼어붙게 하라! 얼음핑! 진짜란 이거다! 일어나라, 혼세마왕! 너와 맞서 싸우기 위해 마귀의 힘까지 빌렸단 말이다! 채! 마귀마 마법이 이 정도였단 말인가? 날 상대했던 선호공의 심장을 이제 알겠군 하지만 시간이 없어! 최대한 빨리 아차를 쓰러뜨리고 대마왕의 뒤를 쫓아야 해! 간다! 질긴 녀석 같으니 시간을 너무 소비했다 난 쉽게 끝나지 않는다! 제대로 덤벼라! 전기의 상황이 걱정스럽군 이번 한 번의 공격으로 끝장을 내겠다! 좋다! 나도 이 대결이 슬슬 질려가는 자야까지! 간다! 와라! 아직도 이런 힘을 남겨놨었다니 아차 잠깐만 잠들어 있거라 일단은 전기의 문제가 급해 서두르자 천지를 가르는 천둥과 번개여! 하늘을 가르고 땅을 훌려라! 우레네! 퍼도 가르침! 토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